지금 하는 거 봤는데 얘기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뒤에서 주방에 있는 사람을 못 잡으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울림이야 그냥 수비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가서 프레싱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면 그냥 오데이처럼 돌리게 그냥 또 옆으로 가면 또 그냥 그냥 이러다가 어쩌다가 상대가 실수하면 그때 이제 교체해서 수비하고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수비가 아니라니까 게임 뛰다 보면 그런 얘기하지 한쪽으로 모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비가 뒤에서 어 그냥 너무 여러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좀 하고 있다면 오케이? 예 수루지야 가기만 해 그렇지 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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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어야 돼 정이 형 아 바로 바로 때렸어야 돼 정이 형 아 야 그 좋은 장면이었는데 아 아 슈팅 게임인데 슈팅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자 병랑 돌아야지 돌아야지 병랑 야 내가 너의 거 봐 아우 잡아 아 아 용서봐 아 나지 아 야야야 오우 오우 야 야 야 야 용섭 야 죽으라고 주는 거지 좆 더 잡아 야 죽어 가라 야 야 마무리 천천히 밀어넣어 좋아 용섭 더 나가 더 나가 KBS